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한국과 일본 축구 2024 아시안컵 대표팀 몸값 랭킹 탑20을 선정하였습니다. 20위는 마에다 다이젠입니다. 공격 2선 전지역과 전방 공격수까지 소화 가능한 멀티플레이어 마에다는 2021년 일본 1브리그에서 득점왕을 차지한 데 유럽으로 건너가 지난 시즌 셀틱에서 공격 포인트 16개를 기록하며 준수한 윙어 자원으로 팀의 주전자리에 꽤 찼습니다. 빠른 스피드를 살린 활약은 좋지만 빅무대 이적할만한 수준까지는 아니었던 끈은 그래도 셀틱에서 엄청난 활동량을 기반으로 같은 포지션 경쟁자보다 우위에 서있다는 평입니다. 활동량과 스피드 두가지 툴을 잘 작동만 하면 문제가 없는데 최근 경기들에서 마무리 능력 미숙으로 셀틱 팬들의 뒷목을 잡게 만들고 있습니다. 19위는 홍현석입니다. 벨기에 1브리그 헨트의 주전 미드필더인 홍현석은 2023년 완전히 팀의 주전선수가 되었고 1년 전에 비해서 몸값이 2배나 올랐습니다. 1999년생으로 비록 대표팀에선 기라선같은 베테랑들이 이미 있는 가운데 대표팀 출전이 4경기뿐이라 이제 시작했다고 볼 수 있지만 유럽 변방리그에서 차근차근 스텝을 밟아 나가며 꾸준한 출장으로 이제 그의 재능이 만개했습니다. 다음 시즌 가장 빅무대 이적 가능성이 높은 한국인 선수 중 한명이 바로 이 홍현석입니다. 18위는 우에다 아야세입니다. 일본 대표팀은 최근 A매치 10경기에서 45구를 쏟아붓는 화력을 과시 중입니다. 구준 공격수 우에다 아야세는 미얀마전에서 헤트트릭을 완성시키면서 소속팀에서의 부진을 약간이나마 풀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벨기에 리그에서 18골을 장렬시키면서 좀 더 큰 무대 페에노르트로 이적했지만 주로 교체 자원에 머물고 있습니다. 페에노르트의 168cm 윙어 이고르 파이상에게 주전자리를 내주고 있긴 하지만 일본 대표팀 내에서는 최근 4경기에서 선발로 나와 6골을 꽂아넣으면서 9번으로 발탁 모리아스 감독의 총애를 받고 있습니다. 16위는 이토 준야입니다. 일본 대표팀 선수들이 벨기에 리그를 거쳐서 다음 리그로 스텝업을 하는 선수들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토 준야 역시 헤크에서의 활약을 바탕으로 프랑스 1부 리그 스타드드 랭스로 2022년 합류했습니다. 이젠 일본 대표팀의 우측락의 주전 멤버로 활약 중이고 카타르 월드컵에서 스페인을 무너뜨린 1등 공진이 되었죠. 월드컵 이후 대표팀에서 에이스가 되었고 실제로 최근 일본 대표팀의 에이매치 5경기에서 3골 5돔의 그랄스러운 활약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시리아전 4돔이 충격적이었고 강팀과의 대결에선 오히려 더 찬스메이커가 되곤 했습니다. 지난 시즌 프랑스 리그 데뷔 첫대 공격 포인트 11개를 기록한 데 이어서 올 시즌 역시 두자리수 공격 포인트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공동 16위에는 나카무라 케이토입니다. 2021년 오스트리아 리그에서 14골 7돔을 올리면서 2023년 3월 처음으로 일본 대표팀의 승선에 데뷔를 치렀습니다. 좌우 측면을 두루수화 가능한 멀티성을 갖고 있는 이 23살의 윙어는 일본 대표팀의 측면 자원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평입니다. 미토마와 다른 스타일로 드리블보단 정교한 킥력으로 찬스를 만드는 유형 도움도 출중하지만 그의 오른발 한방은 경기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아시안컵 합류 직전 소속팀에서 오랜만에 골을 터뜨리면서 다시 품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번 아시안컵은 케이토에게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15위는 하타테 레오입니다. 수비형 미디필더를 제외하고 중원 전 지역에서 어떤 역할이든 소화 가능한 1997년생 레오는 국대 발탁된 지 이제 6개월밖에 안되었지만 2021년 일본 프로리그 베이스 11을 수상하고 다음에 스코틀랜드로 넘어가 데뷔 시즌에 올해의 팀 멤버에 뽑힐 만큼 매우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선수입니다. 챔스 무대에서 보여준 건 없었지만 분명 스코틀랜드 리그 내에서는 발군의 능력을 선보였다는 것입니다. 다만 171cm의 작은 피지컬로 압박에 약하다는 것과 은근 잔부상이 많다는 점도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셀티 이자쿠 몸값이 1년만에 10배가 상승한 점을 보면 확실히 유럽 무대에서 보여주는 가치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동 13위에는 미나미노 타쿠미입니다. 리버풀에서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AS 모나코 이자쿠 폼이 살아나면서 일본 대표팀에 뽑힌 미나미노 86호까지 떨어졌던 몸값도 다시 회복되었고 2023년 9월 10월 침체되었던 공격 포인트도 11월 들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대로 국가대표팀에 합류해서 그 폼을 이어나가고 있죠. 무엇보다 과거 잘체부르크 시절 은사인 휘터 감독이 새로 모나코에 부임하면서 미나미노의 장점을 잘 살렸고 압박 축구 전술에 잘 자금까지 마쳤습니다. 모나코에서 가장 위협적인 선수이면서 또 상대에게 가장 견제를 많이 받는 탓에 최근 경기력이 들쑥날쑥하지만 그래도 일본 국가대표팀에선 공격의 핵심축으로 활약중입니다. 공동 13위의 모리타 히데마사입니다. 2021년부터 실력이 만개 국대에서 중용되고 스포르팅 리스본 이적 후에는 공격 포인트 10개를 기록하며 유럽 무대에 연착륙에 성공을 했습니다. 일본 무대에서 이미 이룰 건 다 이루고 유럽으로가 성공한 케이스로 스포르팅 2년차인 2023년에 팀을 리그 1위로 이끄는 주전선수가 되었습니다. 공수 양면에서 수비와 공격의 연결고리를 잘 해주는 선수로 팀의 유난류 같은 선수입니다. 28살로 전성기인 현재 그의 최고점이라 볼 수 있죠. 12위에는 엔도 와타루입니다. 일본 대표팀의 주장인 엔도는 30살 베테랑으로 대표팀과 리버풀에서 중요한 수비형 미디필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의 강한 압박에 약한 모습이 있다는 단점도 있죠. 과거 한국 대표팀의 박시성처럼 그라운드 곳곳에 등장해 산림꿈 역할을 하고 있는 그는 리버풀에선 처음엔 영입의 의문점도 있었지만 주요 선수들이 보상을 당하는 사이에 클럽 감독의 픽이 되어서 많은 경기에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아시안컵이 열리기 전 선발로 출전한 리버풀 8경기에서 6경기를 승리로 가져오면서 리버풀의 부활을 이끌었습니다. 파비뉴의 후계자로 제격인 샘 엔더 스스로도 군대 3가에서 EPL로 넘어오면서 템포가 더 빨라졌고 스텝업까지 했다는 평입니다. 공동 10위에는 스가와라 유키나리입니다. 한국팀의 약점이 풀백과 수비형 미디필더인 반면 일본은 이 풀백에서 유능한 인재들이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스가와라는 밍어 출신이라 수비력이 좀 아쉽다는 평이지만 공격에서 매우 예리한 킥력으로 공격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2000년생이지만 네덜란드 일부 리그에 5년차에 접어들 정도로 리그에 잘 적응한 상태이고 지난 시즌 시즌 4골과 11도움으로 커리어 하위를 경험했습니다. 아무래도 공격적으로 올렸을수록 공격적인 파괴가 돋보이는 스가와라는 이제 몸값 200억을 돌파하면서 빅모델을 노크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3, 40억 하던 그의 몸값은 2022, 23시즌 유로파 컨퍼런스 4강 활약에 기반되어서 4배가 넘게 뛰었고 B급을 원하는 빅리그 중화위권 팀들의 주요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공동 10위의 이타쿠라 코입니다. 전진수비를 즐기며 1대2 경합은 물론 공축볼 경합이나 헤더에 있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타쿠라는 2023년 김민재가 빠진 나폴리의 센터백 영입자원으로 지목을 받기도 했지만 독일 무대에 잔류했습니다. 2019년 맨시티로 이적했지만 단 한 경기도 출장하지 못한 채 다른 팀으로 임대력한 경험이 있던 탓에 무리한 도전이나 합당한 대입 없이는 쉽게 이적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였습니다. 또 맨앵클라드 바흐에서 북보적인 센터백 탈을 이제 공공이 다지고 있는 중이죠. 요시다 마야가 대표팀을 떠나고 이타쿠라가 빌드업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안정성이 간혹 떨어져 대형 실수를 가끔 내줄 때도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9위는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스페인과 독일을 상대로 각각 한 골씩 뽑아내며 일본의 16강 행을 이끈 도안은 프라이브루크에서 지난 시즌 14개의 공격 포인트를 쌓으며 팀의 5위 마크에 합격한 공을 세웠습니다. 올 시즌 유로파리그에서 명활약하면서 리그에서의 부진을 이겨내고 있는 중이죠. 2019년에 큰 기대를 안고 아인트 후벤으로 이적했지만 실패했고 프라이브루크 이적 후에 다시 부활에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올 시즌 리그에서의 부진이 우려가 되고 있고 랭스 듀오나 쿠버에 밀려 대표팀에선 주로 교체 카드지만 일본 입장에선 빅게임 체인저가 있다는 것 자체로도 큰 이점입니다. 공동 6위에는 이토 히로키입니다. 독일 본데스리가 3위를 달리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슈트트가르트는 2024년 1월 기라시, 이토, 정우영, 실라스가 아시암컵과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으로 이탈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이 중 레프트백인 이토는 근육 부상을 당해서 12월부터 팀에서 이탈했고 슈트트가르트는 이토 없이 틀은 5경기에서 2승 1무 2패를 기록 선두권 경쟁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가치가 높은 왼발잡이 풀백이라는 점 그리고 키도 186cm로 매우 좋습니다. 원래 주 포지션이 센터백이었는데 좌측 풀백으로 자리잡은 후 엄청난 커버 범위를 자랑하며 좌측 스토퍼로도 정밀한 수비 또 롱킥을 이용한 전개까지 여러 재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99년생으로 어린 데다 수비 능력도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일본 대표팀에서 중요한 좌측 풀백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 6위에는 황희찬입니다. 2022년 말 카타르 월드컵에서 한국을 16강으로 보낸 결정적인 한방 이후 크게 스텝업을 한 황희찬은 2023-24시즌 전반기 프리미어리그에서만 10골을 터뜨리면서 축구 인생 최대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11골로 득점과 나이도 비슷한 웨스엠의 보헨의 가치가 7백억대인 걸 감안하면 지금 황희찬의 가성비는 최대치라 할만합니다. 급하게 부임한 게리 오닐 감독이 황희찬에게 좀 더 박스한 골 냄새를 맡게 하는 사냥개 역할을 주면서 저돌적인 팀 색깔과 맞아 떨어졌습니다. 대표팀에서의 이 기자와 역할 배분이 아쉽다는 평이 있지만 그래도 측면에서 빠른 돌파로 공감과 기회를 만들어내며 한국 대표팀의 중요한 공격자원임에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공동 6위에는 이강인입니다. 번뜩이는 창의성이 부족했단 말이 항상 꼬리표처럼 붙었던 한국 축구에서 돌연변이처럼 등장한 이강인은 정교한 왼발을 주무기로 드리블 탈압박 플레이메이킹까지 모두 해내는 공격 머신으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카타르 월드컵과 마유르카에서 큰 경험은 그간 지적되어 온 단점들이 개선되었고 이강인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한 해답을 찾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이강인을 오른쪽 측면 플레이메이크로 삼아 원톱 조규선과 조합을 하나의 공격 루트로 만들어냈고 특히 아시아권 팀과의 경기에서 이강인의 침투 패스는 치명적인 한방이 될 것입니다. 리그 안 적응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 이제는 이강인이 왜 자신이 파리에서 뛰는 선수인지 증명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5위는 토미야스 타케이로입니다. 2021년 아스날로 이득해서 기대를 모은 토미야스는 나올 땐 준수한 수비력을 보여주었지만 이따금씩 터지는 부상 때문에 아스날 팬들에게 애매하다는 얘기를 듣곤 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 풋백 번갈아 나오는 토미야스는 지난 시즌 후반기에 무릎 부상으로 두 달간 아웃 올 시즌 역시 종아리 부상으로 12월 초부터 한 달간 그라운드를 비웠습니다. 그야말로 조심조심해서 써야하는 현수인 셈이죠. 아시안컵 전에 부상에서 복귀해서 간신히 아시안컵에 발탁된 그는 재활중입니다. 대표팀에서는 센터백을 맡고 있는데 그가 없는 와중에 일본 수비라인은 다소 불안할 수 있습니다. 공동 3위에는 2023년 12월 미토바가 발목 부상으로 쓰러지자 일본은 아시안컵에 큰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일본 대표팀은 그를 불렀죠. 대초에 일본 대표팀의 2선 전체 선수들이 모두 유럽 5대 리그이기도 해서 오리야스 감독은 미토바가 부상인 걸 알지만 토너먼트 때까지 회복을 기다리면서 다른 선술로 꾸려간다는 보관이었습니다. 당연히 브라이튼 구단 입장에선 환장할 노릇. 브라이튼 입장에선 미토마는 필수 공격자원이라 혹사급으로 많이 써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즌 센세이션하는 활약이 반영되어서 몸값이 20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물론 최근 경기력이 오락가락한 느낌이 없지 않지만 아시아권에선 그의 드리블이 치명적인 본격 무기임에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공동 3위에는 수호눙민입니다. 나인은 이제 30타를 넘긴 수호눙민이라 다소 몸값이 하락세를 향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의 슈팅은 마스터라 불릴 만큼 정점에 서 있습니다. 리그를 넘어서 전세계에서 이만한 골 마무리를 해낼 수 있는 선수는 솜에 꼽는 수돈인데 이젠 슈팅 뿐만 아니라 케인이 하던 플레이메이킹까지 하게 되면서 축구도사 바늘에 올랐습니다. 국가대표에서 맞는 롤은 포트넘과 살짝 다른데 측면이라기보다 처진 공격수로 상대의 집중전제를 스스로 받아내고 또 상대 수비를 끌고 다니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득점 손이 공동 3위에 랭크되어 있는 수호눙민은 아시아에서 절대적인 위치에 선 선수지만 무관이라는 타이틀이 항상 그를 괴롭혔습니다. 이 기회가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공동 1위에는 쿠보 다케우사입니다.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쿠보의 몸값 변동은 레알 마드리드 이적 후 내리막길을 걷다 레알 스오시에다드 이적 후에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2022년 여름 스오시에다드 이적할 때까지만 해도 그는 130억이었지만 지금은 6배나 올랐죠. 지난 시즌 라리가에서 16개의 공격 포인트로 라리가 베스트 11 완전히 팀의 에이스가 되었고 2023년 올 시즌 역시 전반기에만 6골 3도움으로 변함없는 리그 탑클래스의 측면 자원으로 활약 중입니다. 물론 시즌 초반에 파괴력만큼은 아니지만 대표팀에서만큼은 우측 중앙 가리지 않고 주축으로 활약 중입니다. 공동 1위에는 김민재입니다. 2023년 나폴리의 리그 우승과 함께 세리에 A 최우수 수비수상까지 휩쓴 김민재는 거함 바이른 미넨 이적 후에 잠시 부침을 겪었지만 11월부터 원래 김민재의 장점이 다시 나오면서 미넨에서 끊임없이 출장을 하는 북박이가 되었습니다. 국가대표팀에서의 김민재는 대체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기복 제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아권 팀과의 경기에서 그야말로 수비하는 벽 그 자체일 정도로 상대가 한국의 뒷공간을 공략하는 게 불가능할 정도. 김민재의 특기 중 하나인 넓은 커버 범위 기능적인 수비방법 압도적인 공중볼 경합 때로는 공격적인 롱패스 지원까지 아시안컵에서 한국의 우승 가능성은 김민재의 활약에 성패가 달려있다 봐도 될 정도. 아시안컵 우승까지 하게 된다면 김민재는 역대 아시아 선수 최고의 수비수 자리를 넘볼 수 없는 위치까지 도달하지 않을까요?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현 아프리카 선수 3대 당중 한 명으로 기복 제로에 가까운 월드클래스 실력을 겸비해 어느 포지션에 두어도 빛나는 선수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